야 친구끼리 너! 아 한잔 먹어 내가 애처라고 했어 어 야야 안돼 사장님이 사장님이 너 내가 내가 애처라고 했어 시발 상구형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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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애처라고 했어 내가 애처라고 했어 너가 치운게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보라고 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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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구야 아 떴나 클onen정해 벽 소리가 지금 벽 소리가 지금 지지 말고 아 미안해 일단 가자 어 지금아 빨리 이동!